아 솔직히 이런 말하면 존나 자의식가인 같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설명 안하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메이플 영상을 자주 올렸었잖아요 예전에 그 영상 올렸을 때 제가 대부분 주체로 담던 게 메이플에 있던 버그들인데 얼마 전부터 그 버그들이 지금 패치돼서 막히고 있어요 저번에 제가 물에서 숨 모시는 수영의 다리 스킬이랑 인내의 숨 영상에서 무섭게 갔다가 루팡이 던지는 바나나 씹고 따라가기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 따라가면서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옥상까지 가고 그런 영상을 하나 찍었던 적이 있는데 어제 패치해서 인내해서 무섭게 쓰는 거랑 따라가기가 패치가 당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영자가 내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저거 아니면은 패치할 일은 없어 나 말고 한 사람이 없단 말이야 저딴 짓을 이런 궁금증은 원래 해결을 해보는 게 남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메이플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까 테스트 내 영상을 보고 있는 게 맞는 거라면 이 영상을 보고 어디까지 막는가 한번 보자 아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메이플 버그 같은 거 빨리 채팅창에 도배해보세요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게임을 왜 해요? 추억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